얼굴 좋으시네요 오늘 안지구 소장님 네 깨끗합니다 얼굴이 아주 그 우리 서울에서 뉴스 코멘트를 위해서 수요일 저녁은 가급적이면 노알코올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노알코올라이트 아까 우리 김태형 심리학적에서 무수오지심 무수오지심이면 비인가냐 했는데 아 수오지심 무알콜이면 비인가냐의 삶을 살지만 수요일 저녁은 어제는 또 인천에 아이러브민주TV라는 곳이 개국을 했어요 글쎄 봤어요 신통할 아침마다 신문을 통해 알게 된 뉴스 뿌리는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체력이 되세요? 이석행 전 민윤호 총위원장님이 두 분이 만든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게스트로 간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 20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체력이 되세요 어떻게? 거의 20대급이죠 그리고 봤는데 민윤호 총위원장님도 변희 대표님 팬이라는 거예요 이석행 전 위원장 하신 말씀이 완전히 광팬돼서 만나게 해달라고 무슨 걸그룹 만나게 해달라는 것처럼 저를 쫄으시더라고요 매주 목요일날 8시 40분까지 오시면 만날 수 있는데 네 이리 오세요 이석행 위원장 이석행 위원장도 한번 모시고 같이 세 있어? 아니면 그분이 정가가 9범입니다 그래요? 9번 전부 다 노동 사건은 우리 안수장님 정가 1범인가요? 저는 2범? 5범이에요? 뭐 이야기할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전부 다 집시 폭력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 보수를 다 수청할 때 네 네 네 지금 막 엄청난 보수 내부가 끄고 있어요 신혜식 강신업 강신업 우리가 존경하는 강신업 선수가 강신업이랑 전광훈 동맹이 워낙에 거세니까 그거 그냥 날려버렸죠 그래서 강신업은 어쨌든 보수운동 세력은 아니어서 좀 적자주로 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혜식 전광훈 그러니까 전광훈 날라가거나 똑같거든요 전광훈이 강신업 신혜식을 밀고 있는데 둘 다 날렸기 때문에 보수 전체로 볼 때는 신혜식 전광훈이 날라간 거죠 그럼 지지율이 확 떨어지겠네요? 국어 유튜브 세력들은?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안철수를 죽이려고 종목머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종목머리 하려면 태극기가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가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에서 안 움직이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막 밀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지금 종목머리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강신업 변호사가 그 당일 떨어지기 당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에서 제가 봤는데 아 그래요? 안철수는 내가 죽인다 내가 이미 고발도 당연히 더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치 이제 그 반북 태극기 핵심처럼 박근혜 만세하면서 했는데 오후에 짤리자마자 국민의힘 당 이런 X같은 새끼들하고 그래서 안철수랑 싸움을 안 해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저는 날리면 사태 때부터 막 억지와 그냥 막 우기면서 오는 데 있어서 태극기 세력들이 무차별 지지한 게 컸는데 그 세력이 지금 빠지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의 국정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꾸 걱정되겠네 윤석열 왜 그랬지? 태극기를 큰 그림으로 볼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이 중대선거구제와 민주당에 있는 이 수박들과의 야합을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김한길이 튀어나오고 신평이 얘기하는 게 자꾸 신당철이 얘기하는 게 그랬을 때 이른바 정기개편이나 중대선거구제 때 태극기회들이 부담스럽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너무 이제 또 당원도 많이 밀어넣었고 잘못하면 지도부의 태극기회들이 들어오면 이때 문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치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정운영할 때 이 사람들이 백업을 얼마나 했는지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포사고평 시켰는데 당장 지금 이상민 탄핵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화력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각에서는 워낙 우리를 많이 익힌 적도 있기 때문에 자를 사람 자른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강신혁 변호사 옛날에 막 극단잣을 많이 오다니 요즘 막 우리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신혜 씨 대표님 평가는 엇갈리지만 어쨌든 뭐 예전에 대단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령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의 비열함과 배음망 등이 이번에 그대로 들어왔다 대선 전후에서 또 이준석을 죽이게 하고 나경원 죽이게 할 때 얼마나 강신없이나 뭐 신혜 씨 씨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도와준거죠 다 도와달라고 구걸할 정도로 심지어 이용하고 자기들이 하기 힘든 고발시키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하 우리가 못하는 거 있으면 지폐에서 쳐주고 심지어 촛불 지폐에 방해하게 만들고 안정권, 김상진 뿐만 아니라 악용이란 악용은 다 했어요 그럼 신혜 씨가 얼마나 유명한 유튜브니까 그러니까 춘해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는 전화도 직접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걸 들었다는 유튜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김기현 천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해야 될 거 같으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비열한 형태예요 토사구평도 이런 토사구평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까 김태형 선생님 말했잖아요 전혀 공감 능력이 없고 인간에 대한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단만 수호지심이 없는 수호지심과 맹자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김태형 소장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 민예지신이 전혀 없는 자들이 지금 저 이른바 태극기 보수가 지금 더 분노하는 거는 이번 전당대회가 강신혁과 전광훈의 손잡고 이준석을 날렸기 때문에 벌어진 전당대회 아닙니까? 이준석을 날릴 때 둘이 날렸어요 둘이 날렸어요 이준석을 우리가 하도 국민들이 일이 많으니까 이준석 임기가 남아있는데 날린 거예요 많이 남아있는데 윤석열이가 이준석이 싫어갖고 그때 1등 공식 그때 강신혁이 법으로 처리했고 조직으로 전광훈을 처리했거든요 그 둘이 전당대회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광훈 입장에서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10만명을 밀어놓고 강신혁 정도 당대표 밀고 신혜의식 정도 시키려고 했는데 그조차를 날렸는데 이준석의 애들을 또 다 복귀시켰어 이준석의 애들은 다 살아남았어 이준석한테 선거운동 권리도 주고 난 나중에 전기교평 때 필요해서 살 것 같은데 이거는 토사급행을 넘어서는 거지 사냥개가 사냥해왔는데 사냥감을 다시 살려놓고 그쵸 옛날에 토사급행은 사냥감은 죽이고 사냥개도 죽이는 건데 그렇지 저거 표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셨죠? 변님 표현은 사냥감을 살려라 그랬어 다 살리고 사냥개만 죽여준 거야 사냥개만 죽여준 거야 이거는 개돼지보다 더 한 취급 신혜 씨 대표 방석이 그래 개돼지 이하 취급받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힘당에서 계속 지금 메시지 있는 게 쟤네들은 어차피 우리 지지할 거다 딴 데 갈 데가 없다 쟤네들은 개돼지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이상 입내 한계를 와가지고 신혜 씨 대표는 지금 막 떠들고 문제는 지금 전광훈이 미국에 있는데 네 미국에 있죠 지금 14일 날이 선고 날이에요 아 2월 14일 날이에요 네 집시법 위반하고 공무집행 방역죄인데 직업 4년을 구형 받아서 또 상습범이에요 전광훈은 그래서 99.99% 구속인데 원래는 딜을 좀 치려고 미국 갔죠 딜이고 뭐고 자기를 그냥 쳐버렸는데 이 상태면 돌아오면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안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망명을 한다 들어오면 구속이고 정광훈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완전 이것도 토사부 평행을 거의 끝장난 거죠 얼마나 시청합에서 숯불집회 할 때 거기서 그냥 얼마나 고생했어 정말 그래서 언론에 막불집회라는 프레임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글쎄 말이야 윤석열, 김건희한테 자기가 전화도 받는다고 집회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다른 목사가 오려고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대에서 직접 이야기해요 글쎄 말이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라버린거죠 나는 차를 가리면서 전화상으로 또 교회에서는 김건희하고 얘기를 했다 검정권 우리가 50% 확보했다 공무총리, 국정원장 우리가 갖기로 했다 그러면서 막 후원금 걷었거든요 지금 한국 들어와서 난 광화문 집회를 못 열 거 같은 게 마이키를 잡을 수가 없어 어디서 뭐라 그럴 겁니까 마이키를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뭘 하사했으면 이래야 되는데 다 쫓겨난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서울 들어오면요 그냥 감옥을 가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감옥 가서 거기서 있는 게 낫지 집회를 더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제 뉴욕 집회 뉴욕에서는 정광호 새끼 목사들이 다시 이제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서 주사파 쫓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신혜 씨 대표는 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집회 중단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고 정광호 정말요? 정광호서 집회에 에이스가 신혜 씨 대표인데 신혜 씨 대표 안 나가겠다는 거거든 장재훈이 네가 직접 해라 집회 장재훈 장재훈, 정준석, 니네디 집회 이제 더 이상 악용하지 말고 사냥감 살려놓고 사냥개만 족치는 놈들 니들이 집회해라 재밌네 윤석열한테 네가 당대표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집회도 니들이 직접 해라 나와서 해라 더 이상 우리는 악용하지 말고 아니 최소한 그 정도의 사람이 죽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참에 베네 대표님이나 그 강민구 대표님 따라서 윤석열 집단이 얼마나 비열하고 반인간적인 짓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격이 떨어져서 짜른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한대요 격이 떨어져서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김기연보다 격돌해진 사람이십니까 저 보세요 나경원 저 보세요 나경원을 뭐 때려 죽일 사람으로 몰아가더니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나경원 표정가 어두운데 손 두 손 꼭 잡고 거의 스토킹이야 스토킹 아니 성희롱 같아요 나경원 손 잡고 싶다 하는데 아니 여성단체들 그동안 이런 거 문제지만 두 손을 꼭 잡고 이러고 찍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게 성희롱 아닙니까? 심지어 아니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이보다 더 격이 떨어진 짓이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떨어뜨린 개별 인물들에게는 그 사유를 주지 못했고 그냥 툰쳐가지고 사회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인물이 그런가 아니 나는 민석열 김거리보다 국민적 지탄 받는 인물이 어디있냐 아니 근데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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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들보다 아니 근데 리얼미터 조사로도 32%가 떨어져 있는데 60대 지대면 지금 10%, 20%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한 지탄이 어디있고 좀 있으면 20%는 내려갈 거잖아 그럼요 내려간 적권에 대해서는 강실은 명의의 손으로 선배 청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격을 말살했잖아요 이유도 없이 너희들은 사회적 지탄받고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놈들이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인격 말살해지잖아요 인격 말살해지잖아요 아 그 안철수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지금 뭐 근데 공세를 막 미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돌 도끼 부대 태극기 돌 도끼 부대 빠져서 여의치는 않은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아직 한 달 남았고 계속 두들겨 패겠죠 쓰러울 때까지 쓰러울 때까지 안철수 버틸까? 안철수 못 버틸 거 같아 못 버틸 거 같아 나경원도 보수 여전사는 나경원도 못 버티고 지금 그만두고 심지어는 막 또 스토킹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강제로 손잡히고 그걸 안철수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도 적골 당하기 전에 지금 강실이 고발해놨어요 벌써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고발하고 누굴요? 안철수 안철수 그다음에 그날도 그러더라고 박근혜 사자 앞에서 내가 또 줄줄이 고발해놨다 기부도 사기고 무슨 주식 관리해서 불법 많다라고 정치 검찰이 수사 나서면 바로 꼬리 내리지 않을까요? 소환장 날라갈 거고요 아 한 달 안에 중대재해법 그게 사실은 그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그 선교 차량을 불법 개조해가지고 아 그때 그거구나 유해가스로 두 명 줘왔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그 사건이 위험한 사건인데 덮고 갔다고요 덮고 한 걸 다시 꺼내버렸기 때문에 저거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수님은 고발장 내놓은 다음에 수청 당했는데 고발장은 내놨으니까 누가 빌딩 삼아서 그냥 검찰이 소환해버리면 되는거죠 TV토론 때 이제 김기현이가 들고 나오겠네요 김기현이가 나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거론할 거고 아니 이미 지금 안철수는 여러분 이보다도 안철수 이미 종북세력이 상징이 되어 있어요 아 신정복 선생님 종료한다고? 아니 안철수가 많은 여러분 남한 자본가의 상징 아닌가요?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요 와 그러니까 이미 그건 보통 보수전위에서 종북세력을 몬다는 것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충성 대통령이 충성도 부족하다 뭐 이런 것 정도야 레토릭이지만 종북세력이라는 건 뭡니까 한국사회에서 보수를 종북세력으로 몰는 건 너하고는 요원이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적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안철수는 아직 당아지를 덜 당했어요 저는 이제 엄청난 공세가 더 드러난다고 봅니다 또 초선우원들이 연판장 돌 겁니다 또 초선우원들 중북세력 안철수는 조선노동당으로 가입해라 이런 연판장 돌 거예요 그리고 여론공작도 있는 게 이 나경원을 죽일 때 나경원이 내가 지지율 1등인데 왜 못 나가냐고 그랬더니 그렇죠 다음날 리어미터에서 김기현이 역전한 보사가 나왔는데 신기해 똑같은 말이야 안철수가 1등인데 내가 왜 그만냐 했더니 어제 바로 리어미터에서 김기현이 앞서는 게 나왔기 때문에 리어미터에서 리어미터에서 무슨 커피 자판개가 안 와 이택수 대표 이택수 대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까운 사람인데 난 솔직히 리어미터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리어미터 조사가 튀는 게 많으니까 그런 비판을 받는 저렇게 하나 나오잖아요 어제 또 한 100개가 썼어 김기현 역전 그러면 실제 여론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론조사도 바뀌고 그렇게 됐을 때 여론조사도 밀리고 그러면 한철수가 계속 얻어 터지면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거래를 치고 뒤로 빠지리려고 그러겠죠 아 뭔 거래가 제시하겠습니까? 자리죠 뭐 자리죠 장관 장관 그니까 이제 김기현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준석하고 천안함 쪽에서는 네 자 그럼 다 빠지고 다 그만두면 이제 1대1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천안함은 또 가만둘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멀어지면 천안함은 또 가만두나? 천안함이 요즘에 지지로 올라오고 뜨고 있다고 뜨잖아요? 뜨고 이제 천안함이 이제 좀 논객형 기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 잘하고 토론 때 바이든 날리면 손들려고 하면서 이제 막 하겠다는 거야 이슈화를 그동안에 사기친 것들 그렇게 해서 천안함이 뜬다 이거야 그럼 또 가만두겠냐고 천안함은 그냥 제재 뭐 더 쉬운 게 천안함은 이제 그냥 선관위에서 제재해버리면 끝나요 그냥 네 선관위에서 무슨 윤핵관이나 간신분한테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다 그래서 자격박탈 해버려 시켰죠 왜냐면 천안함씨가 이준석보다 더 야무지다는 평가를 받아요 이 범보수나 청년직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지명도는 아직 이준석 대표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많은 제가 항상 물어보면 네네네 더 야무지다 더 내공이 있다 실제 방송할 때도 보면 이준석씨는 깐족깐족대는 게 있어서 안티가 꽤 있었어요 네네네 천안함씨는 좀 달라 우리가 보통 영어는 안 써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니까 에티츄드라고 하잖아요 그 태도나 어떤 자세 알겠습니다 윤석열 흉내 한번 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쓰고 저는 알고 씁니다 알겠습니다 멘탈이나 하비투스 아우라 발언도 아주 좋았어요 에티츄드가 좋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매블쇼 들어갈 때 나오거든요 끝나고 잠깐이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모른 수가 가듯이 알았는데 그래도 꼭 목내라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천안함? 천안함은 이준석보다 더 골잡혔구나 그래서 아마 자격 박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경원 심지어 요즘 나경원도 종북세력으로 몰았어요 이 사람들 포스터 해보면 김기현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윤상현이나 조경태나 완주하면 황교안이 있으면은 황교안이 있구나 황교안이 있구나 결론이 있어야 된다 그대로 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근데 궁금한 게 김기현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한 편도 아니었잖아 원래 지금 아무리 가도 왜 김기현을 당대표로 하려는 거야? 무리수를 두는 거는 머릿속에서 지금 정기개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기개편이 그래서 다 잘라버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 2, 30명 지금 뭐 김한길이 얘기하는 거 같고 그게 튀어나온 게 이제 심평리기거든요 10% 네 심평리기가 튀어나와서 안철수가 되든 안 되는 정기개편을 머릿속에 넣고 거기 중대선거구제 외계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당내 세력을 보존하고 키울 생각이 없는 거야 다 잘라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들어서 신속하게 정기개편이나 이제 체제 변명 내각제나 중대선거구제 그걸 노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전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 상반기에 실행하겠네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4월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중대선거구제를 그러면 최대한 6월까지 그런 작업들을 하려는 거 같아 그래서 김기현 가지고 총선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김기현도 그럼 아웃시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개편이라는 얘기는 신당 창당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또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만 필요한 거니까 네 김기현 총선 갈 생각이 김기현 김한길이 김한길이 구민주당 계열들을 잘 알거든 호남 쪽이 거기에 합류시키고 지금 제가 민주당 농객들하고 다음 주에 살생물 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김영민, 안경석이나 이미 지역구에서 현역인데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아웃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끝났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을 지금 김한길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김한길이 수시로 전화하고 그런다고 네 다음 주에 말씀 나온 김에 다음 주에 두 가지 지금 세 방송이 있으시다면서요 강성범 개그맨님하고 아 그건 오늘 4시에 하는 거 아 오늘 4시에 강성범 개그맨 거 변이대표에 네 변강세 네 변강세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간다 그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이미 가봐야 가봐야 이미 끝난 사람들이 많대요 그 지역 내부에서 이미 근데 걔네들 마음대로 중대 선거구제 개혁이 될 중대 선거구제는 지금 이미 14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편론이나 중대 선거구제는 그래도 막아야 하죠 제가 윤석열발 중대 선거구제는요 네 심판과 탄핵을 맡기 위한 중대한 꼼수입니다 절대 지금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중에는 윤석열 중대 선거구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표를 최소화하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민심 반영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그분들 치지는 알겠죠 이미 늦었어요 막아야 할 일이 1년밖에 안 남았고 저쪽이 지금 윤석열 심판 막으려고 하는 건데 탄핵 막으려고 하는 건데 거기 말리면 안 되죠 막아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안진걸 소장님이 안진걸 1,2,3,4,5까지 필요할 것 같아 그랬죠 아닙니다 그럼 좋죠 제가 그래서 계속 청년들과 많이 교류하고 더 힘을 모으자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어봐 집회 얘기는 좀 있다 하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저 얘기 곽상도 무죄 그 얘기부터 좀 할까요? 법리하게 안 할 수가 없죠 변 대표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제 판결문을 보니까 네 이거는 이미 검찰 단계에서 무죄를 주기 위해서 증거를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대출해서 네 판사가 눈치를 채서 아 무죄 주라는 얘기구나 네 그래서 판사가 검찰의 오더를 따라서 문을 줬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법원이 발표한 보도자로만 봐도 다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곽상도라는 사람이 아들을 자기 그쪽에 취업을 시킨 다음에 그 관련된 업무를 하려고 하나은행을 컨소시엄에서 입장 못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추론이 되나 네 그거 확정지을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명략하게 증거 입각해서 판정할 수 없다 다 이런 내용이야 모든 게 심지어 이제 50억도 그 연령이나 뭐 직기로 봤을 때 과도한 액수여서 뇌물이라 볼 수 있으나 뇌물이라고 확정지을만한 명확한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딱 둘이 짰어요 이건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이 대장동을 자꾸 K가 시작하면 박영수 튀어나오고 자기까지 올 것 같으니까 이 고민 끝에 야 여기서 곽상도부터 무죄 주면서 싹 끝내버려 덮어버리자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법원 검찰의 압입니다 이거 이거 이제 재판부 설명자료가 지금 많이 돌았어요 근데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요? 일단 변대바물처럼 증거가 부족해요 판사가 검사한테 떠넘기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도 이게 문제가 될 걸 알았겠죠 준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네 법에 유명한 원칙 있잖아요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정도로 확실한 약간의 어? 이게 유죄가 확실한가? 100%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무죄로 해라 분리할 때는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도 있고 무죄 추정 원칙도 있고 그런 걸 고로를 하면서 무죄를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판사도 문제인 게 판사가 누구예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 이 뭔데요? 지금 말 돌고 있는데 지금 자 이례적으로 과다 돼요 네 판사 이름 아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어 있어요 뭐 그리고 이건 여러분 신상태리 아닙니다 판사나 검사들은 고위공무원이고 자기 이름 걸고 기소하고 이름 걸고 풍덜무수는 건데 그걸 공개하는 게 왜 도대체 신상태리가 한동훈 이준철 판사라고 나오네요 이동훈 님이 해주셨네요 서울대 나온 이준철 판사인데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퇴직금 50억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해요 그거보다 틀렸습니다 이례적으로 과다한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과다하면 있을 수 있는 경우처럼 보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야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근 퇴직금 순위가 발표가 됐어요 예 몇 년도 근무하는 곽상도 아들이 사이에요 사이 삼성전자 사장보다 10억을 퇴직금을 더 받았어요 재벌 총수급이야 완전히 1년 영업이익이 100조 가까이 되는 삼성전자 사장보다 이건 판사부터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과다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짓을 했고 그렇다면 또 이런 논리 펴지잖아 둘이 따로 살고 옛날에 연락도 별로 안했고 전화는 300통을 했대 상속 때문에 전화한 것 같다는 이야기 이걸로 안하고 사이해주고 그다음에 생계를 달려야 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가 받은 뇌물이다라고 다 이건 99.999% 지금 99 커뮤니티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아니 근데 변 대표님 이 보수라는 게 사법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여기서 보수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경정동체론을 루성려 한동훈이 만들어서 독일에서 정유라가 삼성마을 3마리 빌려 탄 걸 서울에 있는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여기로 얘기 따지면요 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받은 뇌물 가지고 법적인 부양 의무가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 정말 이런 판결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법적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적 부양 의무라는 얘기는 미성년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성인이 된 아들한테 뇌물 재산자로 먹여버리면 그럼 일단은 성인 됐으니까 상관없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앞으로 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 정유나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그때는 또 전화 통화하고 증거는 없었는데 그걸 억지로 경정동체로 만들어내는 게 윤석열 한동훈인데 그 논리로 볼 때 이거는 훨씬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먹였는데 이 얘기를 보수가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시시시시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윤석열 윤석열 김근혜 한동훈한테 문제가 될까 봐 완전히 시시하는 거죠 변대표님이 계속 주장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이 우리 한국 사회로 그나마 존재했던 보수마저도 붕괴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보수의 원칙과 가치를 다 붕괴시켰어요 그 사탕 몇 개 가지고 자리 준 것도 아니고 자리 주는 척 했다가 또 다 쓸어버렸고 그냥 저한테 쫓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진보 보수의 진보 보수가 아니야 뇌물죄라는 게 자기들 정적을 칠 때는 활약서 넓게 보다가 내가 봐줘야지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뇌물이 아니라는 얘기야 좁혀놨지 않으니까 춤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구집회 보면 대구집회 보면 그 사회 보신 분이 원래 상당히 볼 수 있는 강경보수 터나이트 강민구 대표 네 그분이 행진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그냥 뭐 제가 보수주의자입니다 하면서 하시더라고 네 차량 연동했다는 점 근데 그런 의미에서 대구집회 굉장히 중요했던 거 같아요 굉장히 이번 토요일 집회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지금 두 가지 밀란이 일어날 분위기에요 일단 난방비 폭탄 요거로 2월달 지금 더 나오거든요 난방비랑 전기료까지 물가가까지 이것도 못살겠다 나오려고 했는데 곽상도 판결이 거의 밀란 수준 온라인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민희씨는 자각금 600만원 받은 게 뇌물로 기소가 됐고 뇌물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뇌물에 준하는 청탁금지법도 안 했다 조국이 공직자한테 받은 것도 아닌데도 심지어 그러니까 조민희가 받은 자각금이 조국이랑 받은 거랑 똑같다는 인정된 거에요 네 조국이 받았다 판사가 조국이 받은 거다 600만원을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도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 자각금 받으면 다 들어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하지마 지금 온오프라인의 급속도로 뭐가 터지냐면요 모든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앞으로 자식이 자각금 받으면 조심해야 된다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지마 언제든지 뇌물이나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되거나 청탁금 받는다 그럼 노한중 교수 그 사람을 징역형을 때린 것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학생이 왔는데 뭔가 적응을 못해 그리고 뭔가 좀 침체되어 있는 거 같으니까 성적 장학금 말고 성 이렇게 격렬해줘야 될 사정이 있는 사람한테 되는 지정 장학금이에요 우리 주변에 대해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뭔가 격려가 필요할 때 그것도 금액도 60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로 지금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아니 떨겠어 자기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고위직 공무원분들은 떨겠어 야 너 공부 좀 하지 말아라 지금 다 떨고 있고요 다 떨고 있어 그 다음에 뇌물은 어떻게 줘야 되냐 일단 자식이 바뀌어야 돼 퇴직금융이 지로 바뀌어야 돼 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식한테 이야기해요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고 그렇지 이건 뇌능력이라고 야 우겨라 이렇게 지금 지침 돌고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 한 천여명 이상 모이신 거 같더라고요 제가 봤으니까 한 2,3천명 정도 제 추산은 3,4천명 행진까지 다 해서 그 정도 그 정도 타카피가 노래 공연할 때는 아주 그냥 날개 나더라고 모인 게 그런데 거기에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서 젊은 층들이 다 보고 갔었고 행진할 때 아마 느꼈을 텐데요 대구의 젊은 층들이 다 박수치고 하나 했지 마지막에 할아버지 한 내부만 욕하고 들어와서 사실상 이런 보수도 한국사회가 그나마 지켜왔던 보수주의 이런 부분도 완전히 붕괴되는 거 같아요 지금 재판부 사법 판결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정상적인 보수면요 지금 뭘 해야되냐면 왜 정류나 말 3마리가 뇌물이랑 막 치고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지금 조민 가지고 치잖아요 네 무슨 이걸 쳐와 들어야 되는데 꿀먹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버허가리 버허가리 네 한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에요 이번에 조국 장관 조국 수석 시절에 감찰무마도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아 유죄수 그거 그러면 감찰무마와 수사방해 온조는 누굽니까 그걸 윤석열 한동훈이 조국을 그걸로 몰아친 건데 그다음에 외국대학의 오픈북 시험을 영업방해로 지금 그 외국대학에서 피해를 봤다고 인정은 확인이 안 돼요 외국대학은 피해를 안 봤어요 지금 걱정도 많아 원래 영업방해나 업무방해는 뭡니까 피해자가 저 사람 되면 죽겠어요 할 때 처벌해라는 법리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안 소장님도 자제분 계시잖아요 그 뭐 시험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풀어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도와주죠 저도 그건 또 업무방해 요즘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제가 도망다니고 있지만 업무방해 그런 식인데 레포트 쓸 때 근데 아니 사실 저한테 대학생들이 에포트 쓰면서 도움 많이 요청해요 NGO나 NPO 시민단체 그럼 그게 일종의 특수관계한테 친한 사람한테 조력을 받은 거니까 업무방해 논리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웃긴데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은 무슨지 윤석열이야말로 한동훈에 대한 감찰 수사 전부 다 방해했잖아요 윤대진 윤후진 수사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판결을 올리려면 윤대 아니 윤석열이 한동훈 먼저 감옥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뉴스버스가 데스트 댓글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저족 판결이 납니다 이제 아마 이것도 또 무죄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제 판결 보니까 이거 무죄 안 나오겠죠 설마 이것도 설마 내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구나 내일 설마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이거는 지금 국민의사회에서 공포가 돌고 있어요 이것도 무죄인가 보다 아니 이건 김건희 김건희는 이제 연루돼 있는 거고 권호수가 무죄 나오면 김건희 수사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거 곽상도를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박영수 봐주려고 무죄 준 거거든요 아니 검찰에서 10년 구형을 때렸는데 이거는 아니 저것도 죽고 구형을 때렸어요 야 아마 또 증거를 수정받았던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시렙이 날라간 이유가 박영수를 치겠다 하니까 날라간 거예요 박영수는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고 비리를 연결시켜준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고 직접 돈도 50억 클럽에 이름도 있고요 네 근데 만약 곽상도가 무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유죄가 되면 박영수는 바로 박영수 권순일 김순아 뭐 쫙 가져가야 돼 줄줄기 사탕으로 50억 그러니까 다 범윤석열 인사들 다 날라가는 거예요 박영수 딸이 아파트 받은 문제들이 큰데 그것도 그냥 혼났죠 아들 그 딸이 이제 뭐 아마 무성윤자로 넘어섰으면 끝난 거죠 네 따로 사는 딸이 네 끝난 거죠 네 끝난 거죠 근데 많이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나랑 연락도 안 한다 이걸 못 때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도입치 못했어도 건너스 우리 땅에 무죄를 줘버리면은 중간에는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 설마? 아 모르겠습니다 나 이정도에서 설마 했다가 지금까지 안전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없죠 지금 폐기물 치우는 미화원 선생님이 주민부탁받고 정식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야료로 32,000원 받고 실제로 16,000원 받고 그걸 치워줬대요 회사에 보고 안 하고 이걸로 이 분이 지금 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해달라는데 해고를 넘어서 실업급여까지 지금 박탈이 정당한 판결이 났어요 최근에 아니 어제 그 16,000원으로 버스기사님 그때 얼마였죠? 800원이었나요? 커피 커피 네 커피 먹은 거 저도 커피동전 맨날 이렇게 갖고 커피 먹거나 100원 하나 뽑아먹는 척 하면서 두 개 갖고 그랬는데 그걸로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한 자들이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런 사람 막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들고 일어난 수회 아니 밀란 지금 여러분 토요일날 밀란이 이렇게 이렇게 당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다른 방안이 없어 근데 어저께인가 박범규 전 장관이 나와서 우리 기술 주가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2012년도에 이미 남부지검에서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사건에서 수사를 했대라는 거야 했는데 그걸 덮었대 그리고 그 수사 받은 사람이 김모지점장 왜 그 김건희하고 했던 근데 지금 주가 공범 재판에 나온 거잖아요 제이지모터스 2차 주가 조작 공범 그 사람의 김모지점장이 수사를 받았는데 남부지검에서는 그걸로 기소하지 않고 특가법으로 기소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술 주가 조작이라는 문제가 김민겸 대변인이 얘기한 게 이게 사실상 수사를 한 거야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또 떠오르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거고 내일 공판이 중요하다는 건데 변대표님 말씀 들으면 내일 공판에서 무죄 그러면 이게 참 아니 근데 지금 무죄가 나오면요 일단은 사실 김건희 주가보다 현재는 대장동 무죄가 더 폭발했거든요 젊은 애들이 훨씬 젊은 애들이 공감을 해 버리니까 그렇지 회사 자녀분 알잖아요 50억 퇴직금 못 받는다는 거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단 대장동 특검으로 밀어야 돼요 대장동 특검으로 돌려왔고 이건 법원이 봐준 게 아니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는데 법원에 협조했기 때문에 검찰한테 맡기는 의심도 무죄 나오는 겁니다 이걸 빌미삼아서 바로 다음 주에 특검을 통과시켜버려요 대장동을 아니 이건 대장동 특검은 이제 봉보수에서도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너무 지금 밀란 수준이라니까 진짜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제가 집회 부재를 혼자 정해봤어요 뭐요? 난방비 폭탄에 붙는 사람 다 나와라 이것도 있잖아요 저는 퇴직금 50억 못 받은 사람 다 나와라 50억 못 받을 사람 다 나와라 그러면 원금이 다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많이 받아서 3명밖에 없어요 최근에 곽상도 아들이 4등이니까 3명 빼고는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스 지난주에도 한 3, 40만 나온 거 같더라고요 민주당 집회 30만명 안팎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 앞에 1만명 그다음에 나중에 촛불집회만 따로 했잖아요 이게 3개의 집회라서 주체가 달랐거든요 시너지가 있었지만 그때 한 6, 7만명이네요 그래서 분위기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갔어요 나도 놀랬어요 달도 풀리고 이게 집중 집회도 아닌데 네 한 3, 40만이 모였어요 자신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다음에 난방비는 계속 오르고 정기력까지 오르죠 이런 조국 장관 판결도 있었죠 600만 원을 나머지 입시 비리 문제와 논란이 있고 지적받을 부분도 있다고 했으니까 냅두더라도 말도 안 되는 아예 그냥 너 죽어라고 판결을 해 본 거잖아요 너 그냥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판결 내리고 곽상도나 김건희는 너는 무조건 살아야 돼 이런 판결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분노가 이장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부분도 많은 분명은 없겠죠 그것도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통과 안 됐다 그럼 이제 범약고련단이 실망으로 유튜브도 안 보고 집회도 안 나오세요 근데 탄핵이 통과됐잖아요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징계가 되는 거거든요 통과가 됐으면 저거 빨리 이제 구체적인 범죄사실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태원 참산특검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 그 힘 그대로 179석이잖아요 그 힘 그대로 특검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맞아요 특조이나 특검 저기는 아마 특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검보다는 180석이면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하죠 179석이니까 찬성한 탄핵 찬성한 분이 179명이니까 무표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하여튼 국회는 국회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야 동력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동력을 이쪽에 여는 바 범촛불이 얻었고 지금 태극기 진영의 최대 변수가 2월 14일 전광훈 구속러브거든요 구속되면요 전광훈 이제 광화문 저 반대 방해집회는 없어질 겁니다 안전히 우리 안진국 소장님과 우리 대표님 백인대표 와서 방해하던 사람들 이제 없어지겠네 문제가 사라지고 편하게 하시겠네 이제 제가 바로 정광훈 면에 가서 돌려 세워야지 이제 어떻게 당신 지금 감옥에서 누구랑 싸울 거냐 주석파랑 싸울 거냐 문재인하고 싸울 거냐 감옥 집어넣게 윤성전인데 문재인하고 싸워야지 돌려 세워야지 사냥감 살려주고 사냥개를 다 죽이고 니 감옥까지 보냈는데 그걸로 문재인 탓을 해 그럼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범 태극기를 너무 우습게 봤는데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거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선을 넘었어요 아 그럼 이제 4월달엔 미국 간다고 그러고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고 또 무슨 일을 하실지 뭐 알 수가 없는데 애국 가면 또 사고 치고 5월달엔 또 G7에서 일본 가시고 우리 민주노총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전국 노동계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분위기가 글쎄 말이에요 노동 민중단체들도 2월 3월 논의를 거쳐서 봄 여름에는 이제 골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촛불 시민들이 잘해온 겁니다 아니 대국계도 같이 우리 하죠 같이 해요 아니 그거 원래 아니 진보하고 보수은 내가 봤을 때 이 정권은 진보 보수가 아니야 저하고 최대집 회장 강민구가 범 태극기 세력의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판을 깔아놨으니까 숟가락만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정강훈 숟가락만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만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한자는 힘들지 숟가락도 부담스러우는 포크라차 깔아서 나오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진보 보수 중도 세력들이 이 판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건 사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야 과연 남만 들여다봐도 대체 저는 결국 정강훈이 돌아왔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길이 막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중앙균 물당 집회 그다음에 이태현 참사 추모제 촛불 집회에 못지않은 열기를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2월 18일 전국 총집 중이거든요 2월 18일 2월 18일 토요일 날 그때 한 정말 몇 십만이 모여서 그때는 진무실 앞에 사는 거로 나와 있는 네 진무실 앞으로 갑니다 삼각지역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탄핵 이상민 탄핵이 179명에 찬성을 했잖아요 네 21명만 도면 윤석열 탄핵도 가능한 거예요 21명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으킬 것 같고 민성경제 파탄 나왔고 다 죽게 생겼고 그다음에 날마다 이렇게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당법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웅 교수를 우리가 내일 모셔요 김민웅 교수가 이거는 대통령 탄핵감이다 탄핵사유죠 탄핵사유라고 페이북에 올렸더라고요 총공에 대한 거짓말은 닉슨같은 탄핵사유고요 국민의힘 경선 대회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개입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거 지금 제 민생경영수 고발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당법상에 정당 경선을 방해한 자는 징역 5년과 천만 원이 벌금에 처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탄핵이거든요 불법에 의하면 탄핵이 됐거든요 헌법에 또 결사의 자유가 형사소추는 안당하지만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나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정광훈 정도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변수도 지금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한동훈 윤석열의 불법 태블릿 조작은 입장을 밝혀라 그랬는데 지금 흐름이 어쨌든 박 대통령은 지지했던 소리가 다 쫓겨나 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리고 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 저들의 조작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또 다른 얘기들이 진전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다음 주 14일 넘어가죠 하여튼 전 정당구석에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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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우리 변 대표님이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집어 보면 내가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정광훈이 구속돼서 그동안 나쁜다는 심판 받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계속 분열하고 일석이조다 예 그렇게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최전선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변진재 대표님 우리 안진근 소장님과 함께 아 맞아요 제가 공지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안 정관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원래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너무 방심하다가 결국 변호사병비가 500밖에 못 받게 됐어요 어쨌든 500을 좀 받는데 5천만 원 받으면 제가 그냥 어디 하나 빌려서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안 정관에게 피해 받은 사람들 이렇게 기부하는 식을 내려고 그랬는데 500 가지고 하기는 이게 좀 아 그래요? 일단 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서울의 소리 하고 저 촛불을 대표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씩 기부하는 식을 그냥 여기서 아마 다음주면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초심위원 특별출원 하세요 네 작게라도 하려고 그렇지만 안정근 피해자 감사합니다 100씩 기부를 하려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 따뜻한 이벤트네요 초심위원님 다음주에 특별출원 하셔야 됩니다 다음주에 특별출원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말씀하시게 아니야 아니야 이번주 토요일 집회 많이 나와주세요 여러분 네 자 저희들은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옥 박사의 무삭제 그 다음에 김태영 소장님의 이태훈 참사 5인방에 대한 심리 분석 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변희재 안진골 소장님의 안변에 내일은 말이죠 내일은 우리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촛불행동에 김민웅 상임공동대표가 나오셨고 윤석열을 왜 탄핵해야 되는지 윤석열 탄핵 사회가 무엇인지를 내일 밝히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김용민 목사님 내일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 분석하시는 우리 김봉신의 여론조사 분석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8시에 여러분들 대중 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하의 뉴스 커멘트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자련을 했습니다 다큐영화